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119의 진행민치아입니다. 130시티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직장인들의 평균 은퇴 난이도는 49세로 낮아졌죠. 우리의 노후는 점점 길어지는데 준비할 시간은 짧아지는 요즘 같은 시기에 여러분들은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오늘 라이플랜1 강의 시간에는 행복한 우리의 은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연금보험 가입하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걱정되는 내 노후는 잠시 강의 통해서 준비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가 내내는 오늘은 보험 제조성 투자하기라는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까지 한 번에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119 함께 하시면서 내 노후에 든든한 대비는 물론이고요. 보험이 가진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119는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 활짝 열려있고요. 그리고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움이 보험플랜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A 강의 시간인데요. 은행 금리가 바닥을 찌는 요즘에 정말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하면서 연금보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0세 시대에 우리를 지켜주는 연금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조윤아 전문가님과 살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라이프플랜A 강의를 맡게 된 조윤아입니다. 시청자님, 오늘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 바로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부부, 평생을 함께 행복하게 살기로 약속한 사이죠. 우리 부부가 평생 행복하려면 노후자금이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연금의 세계로 빠질 준비가 되셨나요?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 질문에는 대부분은 필요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연금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으로 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저 또한 성실하게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통계를 보면서 제가 생각에 많이 잠기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통계,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대충 우리가 그래프는 위로 갈수록 뭔가 희망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래프가 갑자기 무언가가 뚝 떨어지는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바로 이 그래프는요. 국민연금재정축의위원회에서 내놓은 그래프인데요. 2026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되어질 것이라는 예측으로 나오는 통계자료라고 합니다. 2060년이면 앞으로 40년 뒨대요. 제가 생각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40년 뒤면 제가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해야 되는 나이인데 이렇게 고갈이 된다면 저의 노후는 어떡하죠? 라는 고민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아마 돈을 납입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지만 이걸 수급해야 하는 노인의 인구들은 늘어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만 믿었다가는 나의 노후가 탄단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개인연금도 준비를 하시죠. 그런데 개인연금에도 숨어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개인연금도 준비하시는데 많은 변천사들이 있었어요. 사실 20년 전, 30년 전에는 확정금리 연금 상품을 판매했었습니다. 그때는 7.5%라는 굉장히 고금리 연금 상품을 판매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변동금리 연금 상품을 판매했었습니다. 변동금리 연금 상품이라 하면 말 그대로 금리가 변동하면서 받는 연금이라는 얘기인데요. 말 그대로 수령액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난 처음 가입할 때 나 얼마 얼마 연금 받기로 약속하고 가입했는데? 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 공시이율로 불의를 했을 때 연금액을 추산을 한 건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리가 어떤가요? 그때보다 많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이런 변동금리 상품은 내가 가입 당시에 금리가 5%든 10%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연금액을 실질적으로 개시하는 시점에 시장금리가 얼마냐에 따라서 나의 연금액이 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 당시에 약속했었던 연금액을 현재 시점에서 받는 것은 아주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내리는 것은 아니고요. 최저 보증 이율이라는 것이 그 변동금리에도 존재하는데요. 그 당시에 최저 보증 이율이 아무리 높은 상품이었을지라도 2%가 넘는 상품은 그닥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상품만 또 믿었다가는 내가 약속한 연금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미래 금리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정답은 사실 없어요. 그렇지만 저나 금융 종사자분들은 대부분 금리가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변동금리 상품은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나의 연금액이 늘어나는데요. 금리가 점점점점 떨어지면 나의 연금액 또한 지켜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정적으로 나의 아무리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이 연금액을 지켜주는 확정금리 상품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죠. 어떠한 미래 자산을 준비하기를 희망하시나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노후 자금이라고 하면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는데 가장 많이 준비하시는 게 부동산과 연금이더라고요. 저도 사실 건물주를 꿈꿉니다. 건물주를 꿈꾸는데 요즘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임대업으로만으로 나의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임대업으로 노후자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걸 받으실 수가 많이 없다라고 해요. 착한 임대인도 많이 나올 만큼 이런 경제사업이나 이런 국가재난 같은 때에는 이 임대수수료로, 임대업으로 나의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위태로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지나가다 보면 생각보다 비어있는 그런 사무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공실이 생기면 나의 연금 노후자산은 어떡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동산만으로 나의 노후자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위태로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외줄타기를 한 것처럼 위태위태하게 나의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한편으론 매달 꼬박꼬박 나의 통장으로 연금이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코로나 상황으로 힘들다고 해서 연금액을 줄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확정적으로 주기로 한 연금은 끝까지 어떤 상황이 됐을지라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초자산도 많이 들어가는 부동산도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조금 더 소자본으로 나의 노후자금을 준비하기에는 연금이 훨씬 현명하고 확실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떠한 연금 준비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확정연금 상품으로 준비해보시면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불안하시죠? 금리도 또는 이런 변액이나 주식도 계속 요동치는 가운데 나의 미래가 그렇다고 오지 않나요? 그럴수록 나의 미래를 확실하고 안전한 자산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아무리 세상이 풍파가 있더라도 나의 노후자금은 안전하게 지켜진다면 훨씬 더 현명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확정연금을 드릴 거냐면요. 여기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최저 보증을 해드릴게요. 무엇을? 연금액을요. 내가 돈을 납입하는 동안은요. 5%로 단리로 확정연금액을 지급해드릴 거고요. 거치하는 기간 동안은 4%로 계속 연금액을 늘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확정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 다음 표를 보시면 제가 10대부터 50대까지 금액은 동일합니다. 10만 원으로 동일하고요. 납입하는 기간도 12년으로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는 원금은 똑같죠. 그런데 뭐만 다르냐? 거치기간이 다릅니다. 거치기간은 말 그대로 내가 돈을 다 납입하고 연금을 게시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얘기하는데요. 당연히 젊으면 젊을수록 그 거치기간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 똑같은 1,440만 원으로 이렇게 다른 노후자금을 준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낸 돈은 1,440인데 1억 5천만 원의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 있어요. 10만 원? 어려운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저희 남편과 아이가 치킨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치킨을 시켜 먹거든요. 요즘 치킨값이 비싸서 한 달에만 치킨값으로만 제가 10만 원을 넘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에게 당장 이 행복한 치킨을 사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돈을 아이의 미래의 자금으로 준비해 준다면 치킨 한 마리의 값이 아이 노후를 시작할 때 1억 5천만 원의 자금을 준비해 줄 수 있다면 훨씬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 10만 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쉽게 쓸 수 있는 돈이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나이가 있으셔도 내가 낸 돈보다는 무조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는 게 중요하시고요. 당장 시작하는 게 중요하시죠. 우리 아이 치킨만 안 먹죠. 소고기도 먹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으로 제가 월 금액을 늘려봤어요. 납입 기간은 동일하고요. 그렇다 보니 납입 보험료도 동일합니다. 그럴 때 나의 노후 자금은 3억, 어린 친구들은 3억, 우리 50대 분들은 8천만 원을 나의 노후 자금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금의 세계에도 결말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오늘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키워드가 될 만한, 꼭 기억하셔야 될 만한 것들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연금은요. 금리가 아무리 0%를 떨어지더라도 설사 마이너스 금리를 가더라도 처음 약속한 납입 기간은 5%, 돈을 거치하는 기간은 4% 단리로 연금액을 확정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요즘 주가 난리도 아니죠. 그럴 때 불안하시죠. 그런데 펀드가 아무리 마이너스 100%, 정말 마이너스 100%를 하더라도 방금 약속한 5%, 4%의 나의 연금액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말 보험금, 보험료 납부하시기 어렵다고 하시는 시청자님들도 많으신데요. 그럴 때 어려울 때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자산을 해약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납입을 일시 중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어렵지는 않겠죠. 코로나가 지나가면 점점점 우리나라 경제활동은 활발해질 것이고 또 지금 재난지원금으로도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소비가 원활해진다 하면 갑자기 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추가납입, 또한 사람이 돈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럴 때 대출이 아니라 내가 모은 돈으로 중도에 인출을 해서 이 보험을 유지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정말 요즘에 나도 모르게 세워나가는 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도 가계부로 한번 써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 돈으로 나의 노후를 조금 더 위태롭지 않고 확실하고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연금자산으로 조금 더 확실한 노후를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아였습니다. 라이플란에이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경제도 정말 어렵고요.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서도 여러 가지 걱정들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눈앞이 캄캄하고 좀 막연하게 느껴지는 건 노후 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요. 내 연금을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는 그런 연금보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바로 확정금리형 연금보험이었습니다. 납입 중에는 5% 그리고 거치 시에도 4%를 확정적으로 보장해주는 상품이라고 하고요. 게다가 이게 변액 상품이라서 투자할 성격이 있어요. 투자 이익이 생기면 추가적인 이익도 가져가시고 만약에 손실이 생겨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장 금액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 어떤 상황에도 이기는 선택이 될 수 있는 보험인 것 같습니다. 조윤아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연금보험 소개해 주셨어요. 노후가 걱정되긴 한데 좀 막연하게 언제 노후를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좀 미루게 되잖아요. 언제쯤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뭐 적정 연령 시기라 함은 아무래도 실전에 표를 보여드렸듯이 일찍 시작하면 하실수록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거치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에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똑같은 보험료를 납입하셨어도 5년을 거치하시는 분과 20년을 거치하시는 분은 불어나는 금액이 다르게 되는데요. 적정한 연령이라 하면 저는 가장 젊은 오늘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영이 형님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연금 준비 안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가장 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신다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시간을 조금 당기는 게 현명한 선택이겠네요. 바로 오늘이 여러분들이 연금보험을 잘 가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라고 하고요. 그러면 연금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연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전에 소개해드렸듯이 추가나비벌 활용하시면 굉장히 연금액을 늘리는데 아주 유용하실 텐데요. 사실 지금은 10만 원, 20만 원도 불이하기 힘들지라도 우리는 점점점점 나아지죠. 돈을 벌지 않았던 자녀가 돈을 벌게 될 것이고 대리나 과장이었던 내가 부장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나의 재정이 점점점점 커져요. 그럴 때 다른 투자처를 찾지 마시고요. 내가 가입한 연금보험에 내가 가입한 금액의 두 배까지는 추가나비벌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추가나비벌을 통하면 당연히 그 연금 추가나비벌 부분도 5%, 4%로 굴려드리니까 연금액을 늘리시기에는 추가나비벌이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됩니다. 네. 연금보험 가입하시고 추가나비벌 활용하셔서 오늘 소개해드린 보험은 무려 두 배까지 추가나비벌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상담 받아보시고요. 오늘은 조윤아 전문가님과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한 달에 여러분들이 가족과 외식할 돈 조금만 아끼시고 투자를 하시면 내 노후를 정말 막연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확정적으로 보장받으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가입할 때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확정돼 있는 좀 안심되는 연금보험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 전화와 문자 연락 주시고요. 이렇게 노후 준비를 비롯해가지고 내 건강을 지켜주는 보험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보험 궁금하신 분들도 아래 계속해서 열려있는 전화와 문자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티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조윤아 punto 눈 buds 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특약이라는 건 우리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장 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제도성 특약이라는 용어는 좀 낯설거든요. 이게 어떤 걸까요? 그렇죠. 제도성이라는 것 자체가 좀 낯선데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면 무슨 특약, 무슨 특약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제도성이라는 것은 보험회사가 돈을 계약자한테 받지 않고도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에요. 정리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누리시는 분은 좋은 거고 혜택을 못 누리시는 분들은 약간 그냥 손해는 아니지만 혜택만큼의 이익을 보지 못했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안 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약이면 당연히 누려야 되는데 모든 보험사에서 이런 제도성 특약을 다 누릴 수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일단 제도성 특약의 갖고 있는 성격에 따라서 조금 더 이익이 되는 것들이 있고 그냥 평범한 것들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제도성 특약을 내가 이익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특약이 좀 몇 가지 종류로 나눠지네요. 네. 그래서 특약부터 설명을 좀 드리자면 특약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계약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특약이라고 해서 의무특약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망보장은 의무특약이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난 사망보장은 필요 없어. 암진단비만 난 필요해. 이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꼭 사망보장을 해야 된다. 이게 의무특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건 비용이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선택특약인데 선택특약이 바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내가 원하는 목적에 의해서 주로 가입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선택특약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들만 속속속속 고르는 거죠.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시까지의 특약들이 있어요. 맞아요. 진단비, 수술비부터 해서 입원비 모든 게 수시까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선택할 수는 없으니까 그중에서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 이런 것들만 속속속 뽑는 것이 선택특약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의 주된 키워드인 제도성 특약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내지는 않아요. 그리고 모든 회사가 모든 상품이 동일한 이런 제도성 특약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가입하는 그런 보험에 대해서 어떤 제도성 특약을 갖고 있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도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내가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원래 보장받기로 했던 이런 주계약, 의무보험 특약만을 보장받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보험증권 안에 보장 내용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이런 제도성 특약이 잘 갖춰져 있는 보험을 선택하면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주신 게 좋은 것도 있고 평범한 것도 있고 가지각색이라고 하셨잖아요. 제도성 특약 종류가 어떤 게 있어요? 그 종류를 좀 살펴보면요. 앞서서 우리가 연금 강의 들을 때 연금 돈을 내가 불릴 때 좋은 게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연금 돈을 불리면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많아지겠죠? 연금을 돈을 불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추가납입이다라고 했잖아요. 추가납입에 대해서 이게 제도성 특약인 거예요. 이런 것들도. 내가 활용을 할 수 있고 활용을 안 한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돈을 더 가져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돈을 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제도성 특약인데 이 종류가 너무나 많아요. 수익자 변경하는 거, 심지어 보험회사에다 돈을 낼 때 혹시 아나운서님은 자동이체를 활용해서 아니면 직접 갖다 내세요? 자동이체가 편하니까요. 그렇게 하죠. 혹시 자동이체 내면서 할인 받는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런데 할인을 받는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제도성 특약에 자동이체 할인 기능이 있으면 할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이 없으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기능이 있으면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능이 없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전부 다는 아니에요. 많은 것들이 지금 10매 가지를 기재를 해놨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도성 특약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죠. 우리가 수익자 변경하는 것들도 내가 처음에는 내 자녀로 첫째 아이한테 수익자를 지정했는데 두 번째는 둘째 아이한테 지정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는 것도 제도성 특약인데. 그중에서 오늘 알아볼 거는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거 두 가지를 알아볼까 해요. 그중에서 표준체 전환이라는 거하고 납입 면제. 그러니까 납입 면제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나 납입 면제도 조건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입 면제가 유독 좋은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또 하나는 표준체 전환이라는 약간 생소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표준체 전환에 대해서 먼저 알고 싶은데 이게 뭐 아프신 분들,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일단은 표준체가 아니라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표준체 전환의 앞에 키워드 자체가 벌써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비싼가요? 싼가요? 비싸죠. 비싸죠. 일단 기본적으로 비싼 거는 그 안에 할증이 이미 되어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제 비싼 건데 비싼 보험을 계속해서 유지하는데 비갱신과 갱신 둘 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갱신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비갱신 너무나 비싸잖아요. 하다 보니까 갱신형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습니다. 이제 간편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갱신 보험은 또 하나 이제 위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갱신될 때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조건이 제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3.25 조건에 의해서 간편보험이 결정이 되는데 약간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정말 큰 병은 아닌데 2년 안에 병원에 가서 간단한 수술을 하고 왔어요. 이래서 어쩔 수 없이 표준체가 아니고 간편보험으로 지금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너무 억울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표준체로 전환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전환 제도가 바로 표준체 전환 제도인데요. 바로 이거네요. 네. 표준체 전환 제도는 처음에 내가 간편보험을 시작을 할 때 일단 서류를 내야 돼요. 네. 어떤 서류를 내냐면 내 지금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앞에 보신 것처럼 내가 뭐 3개월 안에 2년 안에 5년 안에 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해당이 되니까 간편보험으로 시작은 했지만 다른 데는 내가 다 건강을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회사가 요구하는 건강 서류를 내게 됩니다. 그럼 뭐 혈당 체크라든가 혈압이라든가 뭐 BMI 수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수치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는데 체크를 했는데 3, 2, 5 조건에는 해당되지만 너무나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할인을 시작해 줍니다. 얼마나 할인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액은 얼마까지인지는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건강 상태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최대 할인을 해주는 폭은 30%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단 보험을 시작할 때 동일한 조건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시다라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시작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건강하지 않으면 5년 뒤에 다시 건강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건강관리를 해서 보험회의사에다가 서류를 제출해요. 그래서 한 번 더 나에게 표준체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기회가 생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예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년 갱신으로 예시를 했는데 20년 동안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표처럼 보험을 준비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3대 진단비하고 수술비하고 간단하게 내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보험을 준비했는데 보험료가 생각보다 비싼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한번 보여드리면 50세, 60세 기준을 보면 8만 원대, 여성 같은 경우는 한 7만 원 정도 되겠지만 60대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죠. 이게 현재 가입할 수 있는 간편 보험의 보험료 수준이에요. 그런데 보험료가 이제 비싼데 내가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하면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가입하는 조건이 이 조건이지만 이때부터 할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부터 건강관리를 해서 5년 후에 정말 내가 건강하다, 자신 있다 하면 서류를 한 번 더 제출하는 거죠. 보험회사에. 그래서 밑에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것만큼 할인을 받는 겁니다. 할인율이 꽤 큰데요? 꽤 크죠. 그러면 그 위에 보면 5년 뒤 표준체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을 한번 보세요. 5만 원, 3만 원, 8만 원, 5만 원. 정말 한두 푼이 아니라 거의 절반 가까이 할인이 되는데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하는데 10만 원 지금 내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10만 원이요? 그런데 5년 뒤에 5만 원만 내십시오.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시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오르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조건이 있어요. 맨 밑에 하단부 보세요. 표준체 전환에 대한 축하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냈었던 보험료에 대해서 할인받는 것을 다시 축하금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할인받는데 할증 조건은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할증 조건은 없어요. 만약에 내가 5년 뒤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만약에 건강이 더 악화됐대요. 그런다고 해서 보험료를 더 받지는 않습니다. 할증 조건은 없으니까 이런 전환 제도를 통해서 내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는 거죠. 그렇네요. 이렇게 표준체로 전환되는 그런 보험 기능을 잘 알고만 있다면 유병자분들도 정말 알뜰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제도성 특약에 대해 알아보고 있잖아요. 그래도 가장 익숙한 게 납입 면제 같거든요. 이건 어때요? 납입 면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납입 면제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드릴 건 없어요. 일단 내가 납입 면제 조건에 회사마다 틀리고 상품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 조건에 부합이 되면 그 시기부터 바로 납입 면제가 되는데 표를 보시면 납입 면제 예시를 제가 한번 드려보면 40세에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고 50세가 돼서 납입 면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20년이나 30년 갱신이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 30년 갱신이었다. 그러면 60세까지 보험료를 납입 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조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납입 면제 조건은 갱신형인데도 불구하고 60세 이후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아니고 100세까지 만기되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납입 면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입 면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별도의 돈을 더 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제도성 특약을 통해서 납입 면제가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납입 면제 기능이 아니네요. 보험사에 따라서 어떤 건 갱신되는 시점까지만 납입 면제가 되고 또 오늘 소개해 주시는 거는 그 시점이 지나도 계속 보험료 안 내고 보장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납입 면제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암 진단에 납입 면제를 받았는데 내가 뇌졸중이라든가 수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보장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 부분도 갱신 시점에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납입 면제를 받는다. 이것도 보험료를 아끼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좋은 조건이고요. 그래서 B사 같은 경우에 납입 면제 조건을 또 한번 보시면 A사와 거의 동일한 조건에 가입 사항을 볼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 보험료를 보면 보험료 수준은 보면 A사나 B사나 그래서 별로 차이가 없어요. 50대나 60대나 봤을 때 별로 차이가 없는데 보험료 그러니까 가입할 때 내가 이미 할증되어 있는 간편보험이기 때문에 조건은 좋지만 내가 건강 상태라든가 아니면 납입 면제 조건에 따라서 이 납입하는 보험료가 그 이후부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A사와 B사 모두 유리한 제도성 특약을 가진 상품들인 것 같아요. 각자의 장단점 좀 정리해 주세요. A사와 B사 장단점을 좀 비교하자면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A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할인을 받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자동차 보험에 무사고 할인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건은 뭐냐면요. 처음에 이 보험을 가입할 당시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 서류의 기준으로 해서 5년 뒤에 최초 한 번만 표준체로 전환하는 조건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년 뒤에 표준체 전환할게요. 이런 거는 안 돼요. 하니까 처음에 5년 안에만 할인받을 수 있고요. 대신에 표준체로 한 번 전환이 됐다고 하면 다시는 할증이 없습니다. 한 번 표준체 전환으로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시는 거 되니까 최대 보험료를 45% 정도까지도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이런 할인 제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 가입할 때도 할인해주고 중간에 또 조금씩 3% 할인해주는 조건이 있어요. 스마트워치라는 것을 회사에서 제공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워치를 착용을 하고 만보기처럼 걷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분이 건강관리를 잘했나 를 체크를 하게 돼요. 그래서 6500보를 달성을 하면 또 할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소소하게 중간에도 할인을 받는 이런 소소한 재미가 좀 있고요. 비사 같은 경우에는 납입 면제 조건이다 보니까 다른 거는 별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납입 면제를 대신 받을 때 조건에 부합이 되면 갱신 시점에도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고 대신 비사의 특징이 뭐냐면 암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좋습니다. 간편 보험 같은 경우에 그냥 일반암, 소외감 이렇게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비사 같은 경우에는 부위별 암이 또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특정 암에 대해서 조금 더 보장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비사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점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두 가지 보험사의 보험료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A사, B사 앞에서 본 거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A사나 B사나 보험료 차이는 별로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 상태나 아니면 어떤 조건이 나한테 조금 더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선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조금이라도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제도성 중에서 표준체 전환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 내가 뭔가 건강에 대해서 진짜 걱정이 많거나 가족력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납입 면제 조건을 제도성 특약을 이용해서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제도성 특약 오늘 확실하게 배웠으니까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두 가지 보험사 중에서는 딱 한 가지 어떤 거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추천을 하자면 저는 이제 A사를 선택하는 것이 왜냐하면 보험료가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할인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보험료를 아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험료를 내가 가입 시점에 이미 할증되어 있는 보험을 선택하지만은 할인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런 보험을 선택함으로써 5년 뒤에 표준체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관리도 아마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사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표준체 전환이라는 아주 유리한 제도성 특약을 가지고 있는 A사의 보험사를 최종적으로 추천 주셨습니다. 유병자분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5년이 넘었을 때 만약 정말 건강하다 하면은요. 한두 푼 할인이 아니라 무려 절반에 가까운 40%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라고 합니다. 내 건강도 챙기고 보험료의 부담도 낮출 수 있는 선택 궁금하시다면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보장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도성 특약을 잘 활용하는 방법도 전문가와 함께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많은 전화와 문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맹충우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화와 문자 실시간 연결해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먼저 걸려온 전화 있다고 합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네. 네, 연결되셨는데요. 네네. 네, 보험플랜 119입니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아, 네. 저는 지금 12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이게 암을 보장받는 보험이라고 해요. 그런데 암 보장에 대해서는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보험 한 건만 가지고 계신 상황일까요? 아니에요. 여러 건이 있는데요. 이 12만 원짜리가 암 보장치고는 너무 비싸고 다른 것들은 그런 대로 괜찮아서 전화드렸어요. 아, 암 보험 금액이 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뭐 걱정되는 가족력이나 또 다른 병력 같은 거 있으실까요? 음, 저희 할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셔서 그게 걱정이 됐었는데 너무 중복된 게 많은 것 같아서요. 그래요. 잘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날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힘들다 보니까 너무 벅차지 않나 해서요. 그래요. 보험료의 부담도 낮출 수 있으면 도움드릴 거고요. 올해 정확한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 저요? 네. 네, 67년 양띠예요. 음, 알겠습니다. 50대이신 것 같네요. 네, 예. 네, 살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지금 50대 증권 한 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삼성화재 유비무안 보험을 가입해 주셨고요. 보험료 12만 원 가까이 되네요. 지금 안보장 금액이 너무 비싸서 고민이시라고 합니다.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안보장을 잘 챙기곤 싶은데 지금 뭐 경기도 어렵고요. 보험료도 좀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김미경 전문가님 확인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내용 살펴보니 남편분 안보험이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 아, 제 거예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자막이 조금 잘못 처리되어 있는데요. 네, 네. 시청자님, 이 안보험으로 12만 원가량 내신다고 한다면 15년 갱신형 상품이신데 많이 비싼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보험 말고 또 안보험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나요? 저희 가족력이 좀 있어서요. 네, 네. 제가 여러 건을 들어놨어요. 네, 하나는 3만 9천 원 정도 들어가고요. 네. 또 하나는 4만 3천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네. 아, 그리고요. 좀 오래됐는데 종신보험이 하나 있거든요. 네. 거기에도 제가 워낙 걱정이 돼서 암하고 뇌졸증 이런 거 종합해서 좀 들어가고 있어요. 아, 시청자님께서는 암을 집중적으로 많이 걱정하시는 가족력이 있으시군요. 네, 네. 네. 그래서 암보험을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네. 암보험 말고 또 이렇게 보험 잘 해놓으셨는데 실손보험도 또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아, 실손보험은 어느 정도 내세요? 음, 요번에 좀 올라서 9만 원 정도 돼요. 아, 그러세요? 네. 9만 원 정도 내신다고 한다면 단독 실손보험은 아니시고 종합보험 형태로 가입되어 있으신데요. 종합보험에는 왜 그 보장 내용이 이렇게 쭉 열거되어 있잖아요. 혹시 거기에도 또 암이 들어있나요? 거기에는 암은 없고요. 네. 그 뇌졸증, 심장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빠져있다 그래서. 뇌졸증,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요? 네, 그런 부분들 들어가 있어요. 아, 시처님께서는 비교적 보험 내용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전화로 문의 주시기 위해서 사전에 검토도 또한 하신 것 같습니다. 내용 정말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 보험을 가입한 건이 여러 건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물론 중복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은 가능하시긴 하지만 중복되는 보상으로 인해서 매월 지출되는 보험료 또한 늘어나는 가계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일 암보험으로 15년 갱신형으로 12만 원 가까이 내시는 것은 비싼 보험료이긴 한데요.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가입하신 암보험 15년 갱신형으로 암진단금, 뇌출혈진단금,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진단금 각각 5천만 원 가입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질병사망보험금 5천만 원도 가입되어 있으신데 시청자님 이 내용 알고 가입하신 거 맞으시죠? 네네.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집중적으로 암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암보험에 이렇게 부가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진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중복적으로 보상은 받으시죠. 그렇지만 이 보험은 3대 진단금을 가입하시는 이 5천만 원을 가입하실 때 질병사망보험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그런 조건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싸다고 느끼는 이 보험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내고 싶으실 텐데요. 사실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내시면 보험료는 반으로 줄이실 수는 있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줄이는 거가 가능하지가 않으니까요. 시청자님 지금까지 내신 이 보험 정리하시는 게 안타깝기는 하지만요. 암만 집중적으로 보장받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최근에 보험사들이 어떤 연계 조건이 없이 암진단금만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들을 대거 출시하고 있어요.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보니 보험료도 저렴한 걸 찾으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암진단금 5천만 원 가입하시는 것과 그리고 시청자님 앞서 가입하신 암보험에서는 유사암이라고 하는 부분 최근에는 의료 제도가 또 발달되어 있고 대부분 시청자님께서 지금 실손보험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실손보험 있으시다 보니까 내가 몸에 무슨 이상이 조금이라도 생겼다 하면 병원으로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조기에 진단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암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암에 유사암, 유사암이라고 해요. 초기 갑상선암 같은 걸 포함하고 있는 암보험인데요. 이런 유사암 진단비 이런 것들을 크게 가입하는 것도 암보험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까지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암보험 이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시청자님 내시는 12만 원 가까운 보험료에서 반으로 줄여서 한 6만 천 원가량으로 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15년 갱신형이시잖아요. 그런데 점점 보험회사에 처음에는 갱신형이 10년, 단위 25년, 20년, 최근에는 30년 갱신형까지 나와 있어서요. 비교적 비갱신형과 가깝게 보험료가 저렴하게 그렇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암보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암보험으로 가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보험료 많이 부담되셨잖아요. 가지고 계셨던 삼성아재 암보험은 있잖아요. 내가 내는 보험료에 비해서 그렇게 실속 있는 암보험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암 가족력을 걱정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암보험을 6만 원대로 대체를 좀 해드렸거든요. 보험료는 1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는데 오히려 암 진단비 5천만 원에 유사암 특히 중요하신데 2천만 원까지 크게 보장이 되거든요. 이렇게 받고 가시면 보험료도 줄어들고 보장도 커지니까 만족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도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나와 우리 가족의 보험, 보험료는 절반으로 뚝 낮추면서도 보장을 크게 하는 리모델링, 여러분들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고요. 이번에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사상 00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이번 일당 보험이 가성비가 안 좋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코로나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 입원일당 외에는 보험금 받을 게 없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입원일당 보험은 가입해도 괜찮은 보험 아닌가요? 라고 질문 넣어주셨습니다. 맹중호 전문가님,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비 보험에 대한 관심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사연대로 보니까 입원비가 가성비 좋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데 가성비를 따질 때는 내가 낸 보험료와 내가 보험금으로 받아가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방송이나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가 입원비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안 좋습니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한 경우예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병원비를 지급해 주잖아요. 하다 보니까 별도로 받을 게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것은 입원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원비를 받으려고 하니까 입원비 외에 내가 보험이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그중에서 뭘 받지라고 봤더니 없어요. 받을 게 입원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원비가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가성비를 따질 때는 얼만큼을 내가 돈을 내고 얼만큼 혜택을 받느냐는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비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라면 입원비가 가성비 안 좋다는 이유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고민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새롭게 보험 상품들을 만들어냈는데 기본적으로 입원비다 하면 첫날부터 아니면 셋째 날부터 보장을 받게 되는데 180일 또는 120일을 보장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내가 입원을 열흘만 하는데도 180일 동안 입원할 것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겠죠. 하니까 내가 입원을 실질적으로 많이 하는 입원 기준으로만 보험을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조금 더 저렴하게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다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들이 입원을 할 때 수술할 때 입원비 지급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첫날부터 열흘 동안만 입원비를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일반 병원들 말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했을 때만 입원비를 지급한다든가 이렇게 좀 세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질병 입원비를 선택을 하셨을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또 있고요. 이런 것처럼 입원비는 여러 가지를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것처럼 첫날부터 180일 동안 무조건 입원할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열흘 동안 입원하는 거 아니면 상급병원 입원하는 거 중환자실 입원하는 거 아니면 특정 질병 입원하는 거 아니면 만약에 혈관 질환에 걱정이 많다 그러면 뇌졸중으로 입원했을 때 받는 거 심지어 암으로 입원했을 때 받는 거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받는 거 종류 되게 많죠. 이렇게 입원비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을 선택을 한다라면 지금 사연 주신 것처럼 가성비를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요즘 많은 분들 코로나로 걱정 많으시죠. 내 일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정말 이런 입원비 보험이 실속 있고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그런 보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입원 일수는 줄어든 대신에 내가 하루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상급병원 기준으로 정말 몇십만 원의 입원비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 코로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비싼 입원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보고 싶다면 전화 문자 연락 주시고요. 다음 문자 살펴볼까요? 자, 387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딸아이가 가입한 보험이 곧 만기가 다가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따님의 증권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김미경 전문가님, 고등학생은 어떤 보험 지금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네, 곧 만기가 된다고 하니요. 단독실손 보험, 가성비가 좋은 단독실손 보험으로 한창 활동이 활발한 나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의 어떤 질병, 다침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단독실손 의료보험 만 원 미만이 되실 거거든요. 그런 보험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100세까지 또는 110세까지 이렇게 길게 보장받는 그런 보험이 필요할 텐데요. 과거에는 20세 미만으로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입 나이의 한도가 늘어나서 지금은 30세까지 어린이 보험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한다는 것은 성인보험에 비례해서 가입 한도가 높고요. 특히 지금 고1이라고 하셨는데 고1인 경우에는요. 20세 미만에 해당이 되어서요. 일반암 진단금도 한 보험 안에서 1억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장점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 질환, 점점 늘어나는 혈관 질환 많이 걱정되는데요. 이런 혈관 질환에 대한 부분도 성인보험에 비해서 가입 한도의 폭이 높습니다. 어린이가 어른이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30세 미만에 가입할 수 있는 이런 보험 준비해 두시면 그러면 앞으로 보장 혜택 충분히 좋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고등학생 따님분 일단 단독실비 몇천 원으로 간편하게 준비해 보시고 여기에다 어린이 보험 정말 보장 최대한으로 크게 지금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가 만 30세가 되지 않았다면 유리한 어린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시청자분들도 많은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